지난 19일 열린 중국 발전 포럼 2016년 경제 고위급 포럼에서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와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바둑 대결과 혁신 및 가상현실 기술을 두고 다양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커버그와 마윈은 혁신에 대한 주제를 두고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에 진행된 인간과 인공지능 프로그램과의 바둑 대결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윈 회장은 기계가 아무리 선진적이 된다고 해도 인간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I think machine will be stronger than human, machine will be smarter than human beings, but machine can never be as wise as human beings. That the wisdom, the soul, the heart is the human beings have. 페이스북은 가상현실 기술에서 상당한 실력을 갖췄으며 알리바바도 지난 17일 가상현실 실험실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도 주커버그와 마윈은 각자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2016년에 정말 좋은 VR가 배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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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을 샘슨에서 배송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제품을 배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핸드셋을 배송할 때, 그의 오킬루스 리프트는 컴퓨터에 배송을 배송합니다. 오늘 이 기술이 가장 좋은 경험이 가능합니다. 주커버그는 마윈 회장에게 타오바오나 티몰에서 가상현실 관련 상품을 판매할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마윈 회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주커버그와 마윈은 혁신이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힘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유한 arises Hz 자막의 역사 부조 GNenders